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뉴스 3 첫 번째 소식, 연준 의장, 파월. 트럼프가 지명한 파월이 다시 바이든에 의해서 연임이 됐습니다. 사실 우여곡절이 없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의회에서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약간 거부감 이런 것들도 좀 얘기가 나왔었고 또 생각보다는 바이든의 잔고가 좀 길어지면서 혹시 바뀌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바꿔야 되나 아니면 이 친구를 계속 시켜야 되나 고민을 하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지지율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미국의 어떤 경제 발목을 잡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저소득층에 굉장히 직격탄을 주는 거 아니에요. 수입은 늘지 않는데 가서 보면 물건값이 올라와 있고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뭔가 바꾸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변동성을 키우고 그래서 그 인선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사실 미국 정치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외교, 안보, 국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전에 빌 크린턴이 그랬으니까 바보야 경제가 그거야 이런 얘기하지만 사실 미국에서 이 방송 듣는 분도 많습니다마는 사실 미국의 정치인에 대한 재신임 이런 것들은 사실 미국 사람들의 살림살이에서 나오는 거죠. 본질적으로.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 이거죠. 그럼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체감하는 게 뭐냐?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그걸 체감하는 거는 이런 거죠. 물가가 얼마 오르고 자비 얼마. 물론 그게 되게 중요한데 금융위기 이후에 아마 체감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주가입니다. 주가.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대한 참여율이 어느 정부보다 지금 높은 상황이네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거죠. 작년부터. 그래서 아마 주가에 대한 생각 또 금리 이런 것들을 폭잡한. 여기서 뭔가 판을 흔들어? 혹시라도?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 테이크는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보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브레이너드 이사를 연준 부의장으로 승진을 시킨 거죠. 원래 위원이었죠? 이사였죠. 연준 이사. 연준 이사였는데 이사 중에 선임격을 부의장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의장의 지명을 하면서 몇 가지 코멘트를 했는데 제롬 파월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살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시기 동안에 우리나라의 뛰어난. 저기 뭐야. 뭡니까. 제롬 파월이 그런 걸 굉장히 잘 막았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브레이너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뛰어난 거시경제학자 중 한 명인 브레이너드는 연준에서 파월과 함께 협력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튼튼하게 회복되도록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거는 더할 나위 없는 찬사죠. 그렇잖아요. 이거 이상 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얘기한 게 전부터 말했듯이 우리는 단순히 팬데믹 위존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우리 경제를 더 좋게 재건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인플레이션 억제, 가격 안정, 완전고용 실현 등의 대파월 의장과 브레이너드 박사가 맞춘 초점이 이것도 여기도 브레이너드가 나오죠. 맞춘 초점이 우리 경제를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 물론 연준의 의사결정체제라는 게 사실 의장도 한 표, 거기에 참석하는 이사들도 한 표이긴 한데 사실 연준의 의장이 시장과 소통하는 창구의 역할하고 또 거중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크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차기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의 4년은 아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브레이너드 부의장과의 동거, 쌍두마차 체제, 그게 예고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한 사람은 연임이 된 거고 한 사람은 승진이 돼서 부의장이 됐기 때문에 브레이너드에 대한 언급이 없을 수는 없으나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두 사람에 대한 언급을 보면 아, 자식은 브레이너드 시킬 수도 있었는데 라는 그런 뉘앙스가 곳곳에 좀 묻어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같이 기자회견에 참석했을 때 파월 의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물가는 패밀리, 즉 가족들, 특히 음식, 주택, 교통 같은 필수품의 높은 비용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이들에게 타격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게 저소득층에 타격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경제, 더 강력한 노동시장을 지원하고 추가 물가 상승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의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이건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이죠. 물가 어떻게든 낮춘다 이거죠? 그렇죠. 물가 잡겠다 이런. 그리고 이제 지금 커런트 이슈가 이거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예를 들면 저론 파월 당신 잘해줘 이렇게 얘기할 때 바이든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성장률 계속 높여야 되니까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서민들 물가가 걱정이라는데 파월 의장 당신이 이런 거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 내가 한 번 더 시켜주니까. 그런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아니겠나.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거라는 거죠. 안 봐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론 파월 의장이 되면 안도의 한 점, 변동성의 예를 들면 이게 불확실성의 해소로 해서 장이 팍 오를 거로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물론 그때는 올랐지만 인터벌 좀 두고 성장률가 빠져버렸는데 나사기 1%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파월 재지명 얘기 나오고 살짝 오르다가 빠졌다는 거죠? 빠져버렸죠. 물론 그것 때문에 빠졌는지는 장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물가가 저기에 올랐어요. 금리가. 금리가 직전 거점까지 1.6대로 올라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발언들이 장을 움직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브레이너드 지명자가 또 얘기한 게 업무의 중심에 미국 노동자를 두겠다면서 이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파월 의장의 정책 기조가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재지명을 앞두고 파월 의장이 전형적인 비둘기 본색에서 뭔가 조금 변화가 감지된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한 번씩 했는데 제가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파월 의장이 재지명이 돼서 4년 임기를 더하게 된다면 파월 의장은 다시 연준 멤버 본연의 자세 즉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보세요. 트럼프 연간의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공화당원으로서의 트럼프 키즈라는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펴달라고 하고 금리를 계속 낮춰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은 못해요라고 대립각을 세운 거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재지명이 된 거예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계속했으면 바로 아웃이지. 바로 아웃됐지 않겠지. 그런데 저 사람 트럼프가 지명한 공화당 쪽의 사람이지만 그 원칙을 가지고 그걸 잘 막아냈네. 이런 게 이제 재지명의 기본적인 원인인데 그러다가 뭘 맞았죠? 작년에. 코로나? 작년에 코로나를 맞은 거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연간에 제가 볼 때는 어떤 역대 연준 의장보다도 훨씬 신속하게 물론 돈의 힘입니다마는 훨씬 신속하게 코로나 대응책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또 재지명의 한 가지 더 원인이 될 텐데 그거는 뭐냐면 금리를 0% 낮추고 양쪽 완화를 훨씬 더 많이 하고 그래서 미국 경제의 어떤 추락을 막아낸 건데 지금 그 후유증을 앓고 있다 이렇게 보도 되거든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돈이 많이 풀렸고 또 그러면서 월스트리트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도 이완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의회 엘리자베스 워런이나 이런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의 욕심이 한도가 있겠습니까? 내가 4년 더 하고 정권에 간 거에요. 또 4년 더 해야지. 옛날 10몇 년 한 사람도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분이 지금 나이가 68세인가 그럴 거예요. 파월이. 파월이. 그리고 브레이너드는 59세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나이라는 게 70대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4년 더 하는 것도 상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정권을 넘어서 한 명 더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자기가 성장하고 여기에 굉장히 애정을 가지는 굉장히 연준에 대해서 애정이 많다고 해요. 제가 고대 김진희 교수한테도 듣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중앙은행과 법련의 자세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회귀가 지금 경제 여건 즉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필요한 주변 여건이 제롬 파월에게 그런 형태의 변화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어제 미국 주시장도 또 채권시장도 반영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제롬 파월 의장이나 또 브레이너드 부의장의 어떤 연준이 갑자기 매파로 해서 시장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듯이 예전에 제롬 파월이 되면 계속해서 완화적인 정책을 취해주고 시장과 엄청 친하게 지내고 이런 거에 대한 기대는 그렇게 하지 마라는 걸 어제 미국 시장이 가격으로서 보여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의 재지명 소식 워낙 중요한 소식이기 때문에 상세히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아마 우리 국내장에서는 역시 어제 제일 뜨거웠던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방송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정말 근래 보기 드물게 갖고 10만 전자 다시 꿈꾸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벌써? 10만 전자. 아니 무슨 6만 전자 간다고 막 그러더니 벌써. 아니 그러나 저녁 우리 정프로가 살린 거 아니겠어. 아니 뭐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곧버스 치자마자 손실이 얼마야 지금. 지금 이제 마이너스 한 7쯤 될 거예요. 마이너스 7. 어제 보니까 어제 코스피 200. 곧버스가 코스피 200에. 그렇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2.19%가 올랐더만. 그러니까 저는 마이너스 4.38. 4.4 정도 나오는 거지. 잘했어 어쨌든. 애썼어. 뭘 잘. 애썼어. 그런데 이제 어제도 제가 첫 번째 뉴스로 뭐라고 했는데 삼성전자를 우리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카카오도 많이 팔고 그걸 다 기관과 외국인이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1월 중에 4천억 이상 팔았는데 어제 삼성전자가 5%대 상승했잖아요. 개인이 6,456억을 순매도 했어요. 그래서 이달 들어서 일제 1조 넘게 판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 외국인 기관이 사들어갔죠. 삼성전자가 얼마 오른지는 아시죠? 네. 몇 프로인지 혹시 아십니까? 5. 몇 퍼센트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 400만 원으로 20조인가? 네. 그걸 살린 거예요? 네? 400만 원으로? 네. 와. 그 레버리지 엄청났네. 그래서 일단 7만 4천 9백 원. 삼성전자 7만 4천 9백 원인데도 이렇게 환호하니. 이렇게 환호를 하나? 1년 전에 9만 원이었는데 1월 달에는. 그렇죠. 9만 2천 원까지 아마 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고민거리예요. 이거 그러면 더 오르면 더 팔아야 되나.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반도체 전문도 아니면. 오늘 저녁에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섭 의원 제가 모십니다. 송명섭 의원이 가장 반도체 시황을 좀 어둡게 말씀드린 분 중에서 사실은 한 달 전쯤 나와서 지금은 이제 하이닉스는 사도 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어제 훨씬 더 많이 올라 버렸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송명섭 의원이 여기 와서 하이닉스 정도는 밸류에이션상 매력이 있어서 사도 됩니다. 했을 때가 거의 하이닉스 거점이었는데. 저점이었죠. 상승률로만 따지면 글쎄 한 30%? 하이닉스가? 그렇죠. 거의 그때 한 9만 원, 9만 얼마 할 때. 9만 원 초반. 그때 했고 지금 12만 원 정도 됐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작가 분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야 내일 저녁에 누굴 모시지 하다가 그분을 모셔봐라.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스틸, 스틸 보수적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송명섭 의원을 모시는데 저는 뭐 그런 전망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런 소양도 없어요. 그런데 다만 이런 거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삼성전자를 살 때에 그게 이제 9만 원이든 8만 원이든 7만 원이든 간에 살 때. 그리고 한참 전에 살 때에 삼성전자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모르는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비즈니스 모델? 예를 들면 반도체, 디렘, 다 아는 거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스마트폰, 그다음에 가전.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내가 딱 샀을 때 그 4개 사업 부문의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갑자기 일을 태만이 하나.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일의 성과가 조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상대 가격으로서의 삼성전자의 주가 매력도에 대해서는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평가다, 저평가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살 때에 과연 우리의 투자 마인드는 만약에 8만 원에 사서 9만 원에 팔려고 샀을까? 그때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때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래 갖고 가야지. 그런데 이제 그게 장이 안 좋아지고 이제 평가선이 생기면 다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격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 다시 하락세로 반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사셨을 때, 살 때 그 생각이 뭐였는지는 한번 회고해 보시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될지. 이거 뭐 사실 오른 거는 농담사문도 정프로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비교 주가 개념으로 삼성전자가 안 올라야 될 이유도 없네라고 본 거고. 그리고 일부 장비 업체에서 삼성전자가 그렇게 장비 많이 안 늘어가는데요. 그건 뭐예요? 가격 위주의 정책을 해서 공급을 그렇게 늘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뉴스들도 그런데 사실 그런 뉴스는 장이 빠지면 묻히는 거고 삼성전자 가격이 빠지면 그런 거 다 묻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삼성전자 자체의 본질적인 변화는 없다. 그런데 주가는 그렇게 지지부진한 게 하루에 5%대도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류의 대형주 또 경기에 관련된 주식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을 샀을 때 여러분들의 처음 마음 그게 뭐였는지 잘 생각해보고 그 마음에 삼성전자 안 되겠다. 난 다시는 삼성전자 안 산다. 이런 마음이 드시걸랑 파셔야 돼요. 지금 막 생각 바뀌는 걸로 결정할 게 아니고 처음에 내가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했나. 그런데 그 생각은 바뀔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생각이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나는 삼성전자 잘못 선택한 것 같다. 그럼 이런 반등기에 파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상당 기간 오랫동안 장에 지치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 마음이 피동적으로 생겼다. 그럼 갖고 계시고 아니면 조금 더 사셔도 되고. 그러니까 선택은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의 몫인데 그러나 그 주식을 샀을 때의 초심은 한 번쯤 회고할 만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까지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점점 붙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금리가 많이 오른다고 그랬잖아요. 차트르가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대표적으로 보는 금리가 10년물을 보죠. 장기물의 대표. 저기 보시면 한 달 전쯤인가요? 2.5%대를 훌쩍 넘어가서 저거 3% 간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무렵이 고점이었어요. 정부가 또 바이백도 하고 채권 발행 물량도 줄이고 그러면서 정부가 좀 나서서 어제 기준으로 2.38 정도가 됐습니다. 10년짜리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국채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기물. 단기물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예전에는 3년짜리가 대표 채권이었는데 중기물 정도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2.01 정도가 된 겁니다. 차트가 비슷해 보이지만 저 10년물과 3년물의 금리 차가 0.368 정도가라. 그런데 저쪽 왼쪽으로 가서 보시면 2021년 4월경 한 번 보십시오. 3월 정도 보시면 3년물이 1.13이었고 10년물이 2.15잖아요. 저건 뭐예요? 1% 차이 났다는 거죠. 1% 차이 났던 3년물과 10년물의 금리 차가 지금 30pp. 0.3대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 얘기는 뭐냐. 저걸 이제 채권시장에서 플래트닝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플래트닝. 플래트닝. 여기서 이제 플래트닝 하면 정프로가 지적하겠죠. 플래트닝. 그래서 이게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한 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팬데믹 전에 어떤 얘기들을 많이 했냐면 장단기 금리 역전. 그 역전이 오면 뭐가 온다? 리세션이 온다.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통상 금융시장에서 장기 금리는 성장을 반영하고요. 단기 금리는 경제 부담 즉 비용을 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기 금리가 빠진다는 건 장기 금리가 들어온다는 건 성장에 대한 기대가 낮아진다는 얘기고 단기 금리가 오른다는 건 비용이 높아지면서 비용을 결정하는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가 올라갈 기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향후에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성장에 대한 동력이 좀 떨어지네.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론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재지명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려 상황인데 우리 금리만 놓고 보면 이게 성장에 대해서 걱정해야 될 시기가 이제 다가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올해 말 내년 초까지 한 두 번 정도 금리를 더 오른다고 하니까 사실은 경제에 대한 전망을 그렇게 밝게 볼 수는 없다. 그런 생각에도 금융시장에도 역시 저렇게 플래트닝 된다는 건 성장주가 계속 고공행진을 한다든지 주가가 계속 좋다든지 그런 환경으로 가지는 않는 겁니다. 나라가 성장을 잘해야 그걸 반영해서 미리 주가가 오르는 건데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굉장히 오랜만에 30bp대로 줄어들었다는 건 우리 경제에 대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걱정도 하고 버블 걱정도 합니다마는 어쩌면 저 차트만 놓고 보면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률에 대한 걱정을 조금 해야 될 때다. 이런 시그널을 채권시장에서는 일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래프 자체는 장단기는 붙고 있지만 단기가 좀 올라와서 붙는 거지 장기가 내려와서 붙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고점을 찍고 내려왔죠. 최근에. 그리고 사실 기준금리를 다 반영한 거예요. 장기 금리는. 기준금리 올리는 걸 거의 다. 그래서 장기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어제도 미국 국채금리가 계속 1.5대 있다가 1.6대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도 있어. 불안정하게 이런 모습을 보여서 우리도 추가적으로 더 오를 그게 있는데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상당히 축소된다는 것은 향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의 호조로 인한 장기 금리의 상승은 많이 제약될 것이다. 라는 시그날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뉴스 3은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고 이제 또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실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우리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랄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질리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프로TV는 Paypal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 줌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